자 라우10의 엘티 381인데 이게 뭐예요? 이게 지금 여러분 잘못 보시면 이게 뭘 것 같아요 와 이걸 마이크라고 볼 수 있나? 이거 그냥 방송 장비 같은 그 랩트 아니죠 형 이거 그거잖아 어떤 거? 핵폭탄 이거 삑 삑 이거 열면 핵가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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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그 딱 그거죠 역시 김은총다운 발상이었어요 그럼요 자 이렇게 아 이거 봐 이거 봐 열면은 핵가방 소리 와 이런 말도 안 되는 세팅이 들어 있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자체 파워죠 네 자체 파워가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쪽에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에 카디오이드랑 옴니 디렉셔널이랑 그 피규어 8이 있는데 이 중간 영역을 전부 다 이렇게 거쳐갈 수 있게 1, 2, 3, 4, 5, 6, 7, 8, 9 9단계의 그 폴라 패턴 셋업이 가능하고요 이쪽에 이제 전용 잭을 꽂을 수 있는 인풋과 아웃풋 그리고 요렇게 파워를 꽂을 수 있는 전원부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보컬 성향에 따라서 좋은 세팅을 할 수 있겠죠 아웃까지 자 이렇게 굉장히 튼실해 보이는 쇼크 마운트와 함께 그리고 여기 전용 잭 들어있고요 전용 잭이 핀 수가 어떻게 되나 전용 잭이 핀이 1, 2, 3, 4, 5, 6, 7, 7핀이네요 제가 7핀짜리 전용 잭을 써본 적이 있는데 진짜 겁나 귀찮습니다 네 귀찮다고 넣는거에요? 귀찮아요 네 알겠습니다 야 이건 뭐야? 와 이거 진짜 대박이네요 이거 그 저 어머니들 그 서랍함에서 약간 나오는 그런 열면 폐물 나올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근데 거의 뭐 폐물이나 마찬가지죠 네 그렇죠 자 폐물 같은 마이크 우리가 비싼 거기 때문에 이거 외관 보면 다시 집어넣을 거예요 리뷰 중에 안 보여드릴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거 보시는 게 다예요 이거 떨어뜨려가지고 큰일 날려고 다이어프레임 보이시나요? 정말 큰일 엄청나게 큰 게 들어있습니다 여기 빛 이렇게 해서 보일지 모르겠는데 중간중간에 한번 실루엣 나왔겠지 뭐 자 그래서 요거를 쇼크 마운트에다가 이렇게 연결을 할 때 늘 여러분들 이쪽 이쪽에다 연결을 한다 그러면 이 브랜드가 있는 쪽이 나를 향하게 앞쪽으로 이렇게 세팅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굳이 뭐 하실 건가요? 그냥 한번 이렇게 대충 이렇게 들어간다 라는 거를 보여드리고 싶지만 들어가요 이렇게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만 네 그만 왜냐하면 무서워 이걸로 많이 하지마 무언가 괜히 이거 떨어뜨렸다가 큰일난다 핵가방이나 비슷해 우리한테 핵가방 큰일난다는 거죠 조심해야 돼요 이거 아닌가 봐 아 그래 이거 봐 이상한 짓 하고 있잖아 자 빨리 닫아버려 네 닫아 핵가방이요 갖다줘 갖다줘 방구성 뮤지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즈 네 오늘 마이크 시간입니다 그렇습니다 어 고급 마이크예요 고급 마이크 라우텐입니다 라우텐 저번에 저희가 FC387을 먼저 한번 했었거든요 FC387이 1999달러 그때 그 사이트 기준으로 그랬는데 그때도 어마무시 무시한 크기를 자랑했었죠 그렇죠 근데 얘는 더 두껍습니다 네 더 두껍고 굵은 느낌 자 지금 보시면 이렇게 느낌 차이가 나죠 사진으로 막 거꾸리와 네 뭐 약간 땅다리 뭐 그런 느낌인데 이게 뭔가 얘는 좀 중지 같고 얘는 엄지 같은 느낌 약간 로봇트 얼굴 같기도 하네요 그러네요 네 뭔가 그 펜싱 선수들 쓰는 헬멧 같기도 하고요 아 그거 같기도 하고 퍼시핑룸 같다 네 그렇습니다 오셔너스 LT381이고요 이건 아틀란티스 FC387입니다 그래서 500달러 차이가 나네요 2499달러 와 일단 이 가격만 해도 장난이 아닌데 이거 뭐 그냥 환율 따진 그냥 그 가격 그대로입니다 지금 298만원 네 지금 저희 사이트에 아직 안 올라와서 네 공식 수입처에 네 사이트에서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오셔너스 LT381 지금 이렇게 보면은 이 밑에 쭉쭉쭉 설명이 나와 있는데 요거는 확인만 하고 저희가 바로 사이트에서 한글 설명으로 보여드릴게요 네 자 폴라 패턴이랑 프리커시 리스판스가 나와 있는데 폴라 패턴 카디오이드일 때 요런 패턴 그리고 옴니 디렉셔널일 때 요런 패턴 피규어 8일 때 이런 패턴인데 기본적으로 굉장히 플랫하게 이 저음대역에서부터 쭉 들어와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일단 그림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87의 경우는 어땠을까요 387의 경우에는 조금 더 들쭉날쭉한 느낌이 좀 강하죠 네 가운데가 이렇게 푹 움푹 들어가 있는 반면에 38 같은 경우에는 이 미들대역이 굉장히 풍성하게 쭉 땡겨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쪽이 막 이렇게 좀 편차가 좀 적은 느낌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요거 비교했을 때 자 그러면 수입처에서 살펴보면 298만원 아까 2499달러니까 대충 환율 적용하면은 뭐 거의 뭐 뻥튀가 거의 없는 가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거 저희 아까 봤던 이 안에 있는 그 악세사리들 다 여기 있습니다 자 오셔너스 LT381 크고 혁신적이고 디테일한 고성능 마이크 매우 수련에 관해 LT38로 오셔너스는 환상적인 보컬용 마이크입니다 이 마이크는 트랜스포머가 없는 진공간 컨텐츠 마이크로 꽉 차고 디테일한 사운드를 들려주는 고가의 마이크입니다 고성능 마이크입니다 자 트랜스포머가 없는 진공간이란 게 사실 어떤 영향을 미친지 기술적으로는 잘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아웃풋 쪽에 이제 트랜스포머가 없다고 해요 이거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시면은 밑에다가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면은 보컬을 빛내주는 사운드 이렇게 되어 있고 드럼 오버에 대해 사용했을 때 사운드를 굉장히 크게 잡아준다 출력이 좋다는 얘기겠죠 피아노에 사용시 마법과 같은 효과 이건 뭐 어떤 느낌인지 디테일하게 얘기 나눠주고 있네요 그리고 크고 부드럽게 열려있는 초고역대 이런 것 때문에 마법과 같은 효과라고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디테일까지 꼼꼼하게 캡쳐 이게 듀얼 다이어프레임인데 이게 마이크 업계에서 가장 큰 캡슐이라고 해요 31.25mm의 듀얼 다이어프레임 그래서 아주 큰 캡슐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진공간이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듀얼 진공간이에요 네 이게 클래식 부품과 현대식 부품이 조화를 잘 이루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어 이게 그죠 지금 보면 아웃풋 단에 트랜스포머가 없는 진공간이 사용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런가 보도 하는데 이게 어떤 영향이 미치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라고 뭐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써보질 않았으니까 기술적인 부분들은 사실 잘 몰라 이런 전기공학적인 부분들은 저희는 약간 좀 실제로 들었을 때 느낌만 전달을 해드리는 쪽에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서 기술적인 부분에 부족하면 죄송합니다 네 함께 제공되는 액세서리 이렇게 보고 계시고요 자 이쪽 네 옴니부터 카디오이드까지 9단계가 조절이 가능하군요 굉장히 다채롭게 지향성 조절이 가능하구요 그리고 역시 비싼 이유가 있네요 네 여기 주파수공단 보면 역시 20에서 2만이죠 최근에 저희가 너무 괜찮은 그 다이나믹을 봐서 50에서 18천만 대도 너무 괜찮게 느껴져서 20에서 2만 보니까 아주 그냥 시원시원하네요 자 여기 밑에 내려서 보신 거 아까 그 사이트 상에서 본 그래프와 동일합니다 자 이렇게 스펙을 쭉 살펴봤고요 그러면 바로 사운드를 모니터로 해볼게요 저희가 미리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의 시험곡 역시 네 브로마스의 트레저 214로 먼저 모니터 해보고 그 다음에 381로 들어볼게요 그리고 막간을 이용해서 M80 텔레품캔의 충격적인 가성비의 다이나믹 마이크 M80과만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381을 듣기 전에 214 사운드 먼저 모니터를 해볼게요 지금은 드라이소스로 들어보겠습니다 EQ 전혀 만지지 않은 상태고요 마이크의 그 수음 그대로 녹음한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214 사운드를 들어봤고요 우리가 맨날 듣는 사운드죠 자 이번엔 381입니다 네 TREASUR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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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청 무겁게 들린다 네 좀 무겁네요 네 미들 대역이 굉장히 풍성하고요 아까 보니까 미들이 파여 있지 않았잖아요 지금 387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여기가 쑥 들어가 있고 하이가 이렇게 들려 있는데 이 381 같은 경우에 여기가 굉장히 플랫하단 말이죠 여기에서 오는 그 미들의 감성이 우리가 오늘 아까 받을 때 이거 카디오이드로 받았거든요 카디오이드는 심지어 이 500 대 0 밑으로 이렇게 떠 있어요 중저역이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두터운 사운드를 들려주는 게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지금 기타는 그렇다 치는데 보컬을 들었을 때 보컬의 그 이제 그 뭐라 해야 될까요 그 공간에서 느껴질 때 굉장히 앞으로 쏟아지는 듯한 힘이 느껴지거든요 왜 보컬 마이크로 최강의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자랑을 했던 게 어느 정도는 좀 와 닿았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보컬을 지금 파용을 조금 맞춰야 되겠네요 크기를 지금 저희가 여기 387 조금 작게 모니터를 했는데 듣다가 이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일 4입니다 이게 굉장히 땡땡하게 받아지네요 자 그러면은 뭐 엄청 지금 형님 말씀하신 땡땡한 플러스 열리는 것도 상당한데요 이게 하이대역에 포텐이 많은 상태잖아요 지금 사실 다 받아져 있잖아요 강조가 워낙에 중저역대가 돼서 그렇지 그럼 이번에는 우리가 이거를 아 하이를 한번 올려볼게요 똑같이 그러면은 어떤 느낌인지 알 수가 있겠죠 자 하이를 한 요정도 느낌으로만 잡아 올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아까 한 천대역 이후로 어느 정도 너에 포텐이 있는지 확인해볼게요 네 그리고 이거를oyo 를 그대로 복사해서 복사해서 갔다가 놓아보겠습니다 아니죠 가만히 있어 자 이렇게 복사해서 그러면 이제 포텐을 좀 들을 수가 있겠죠 네 214입니다 아 그렇구나 이 가진 재료가 많아서 부스팅을 시켰을 때 훨씬 더 끌어올릴 수 있는 포텐이 많다라는 느낌이죠 그리고 청량감이 확실히 더 있다 그 느낌이 확실히 오네요 이번에는 EQ를 좀 더 극단적으로 세팅해 볼게요 자 이런 느낌으로 세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고 한 10 정도만 이렇게 해서 또 카피를 하고요 이렇게 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이걸 한번 열어 볼게요 214 입니다 장난 아니네요 자 반대로 들어볼게요 이번에 3, 8일부터 아 이게 체급 차이가 나긴 나네 그리고 확실히 제가 느껴지는 건 약간 이렇게 설명하면 어떨까 싶어요 좀 전달이 될지 모르겠는데 네 약간 214가 214가 절대로 안 좋은 마이크가 아닙니다만 214가 약간 좀 뭔가 이렇게 단선적이라면 지금 이 3, 8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입체적이에요 그러니까 선이 굉장히 많고 가짓수도 여러 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214를 들었을 때는 딱 들리는 거 댐핑 언더 하나의 심은 잘 들려요 근데 3, 8일을 켜는 순간 갑자기 4K야 맞아요 그게 아까 뭐 드라이소스에서는 조금 티가 덜 났는데 EQ를 조금 만져놓으니까 410이 다르다는 느낌이 드네요 아 훌륭합니다 자 그러면 이 EQ 세팅을 우리가 기타한테도 똑같이 줘볼까요? 어떻게 됐죠? 어 그렇죠 기타한테도 왜 이렇게 됐죠? 네 정리가 됐고요 기타에도 페이스트 그래서 합쳐진 걸로 한번 쭉쭉 들어보자 합쳐진 걸로 쭉 들어보겠습니다 214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네 381입니다 네 381입니다 확실히 기타 EQ 한번 다시 볼 수 있을까요? 이게 지금 기타에도 EQ를 켰음에도 불구하고 확실히 로우가 악기에는 좀 많이 나오네요 근데 아까 그 보면은 피아노를 받았을 때 엄청난 그 놀라움을 가질 마법 같은 효과가 있다는 거 했잖아요 근데 아마 제 생각에는 정말 많은 음역대를 많이 받다 보니 아무래도 기타에서도 저음이 평소보다 더 많이 들어와도 저렇게 되는 거 같기도 그렇다고 하이가 없진 않거든요 그럼요 하이가 없지 않고 하이를 부스팅 시켰을 때 얼마든지 부스트 할 수 있는 포테인이 밑에 다 수음이 되어 있다라는 게 그러니까 이거는 381은 처음에 그냥 플랫을 들었을 때는 음? 뭐 그냥 중음역 그냥 탄탄한 느낌 아니야? 한데 EQ를 조금 만져보시면 와 이게 뭔가 엄청나게 내가 가진 게 많구나 지금부터 정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로 EQ가 먹는다 라는 느낌을 딱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사운드였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나레이션 들어볼까요? 네 농부 한번 들어볼게요 자 농부는 214부터 드라이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건 EQ 다 다시 없을게요 네 농부 후아는 바리스타입니다 로스팅하는 엠마도 바리스타입니다 381 로스팅하는 엠마도 바리스타입니다 로스팅하는 엠마도 바리스타입니다 오 이 저역이 느낌이 느낌이 아예 다르네 자 214 로스팅하는 엠마도 바리스타입니다 381 로스팅하는 엠마도 바리스타입니다 물론 똑같은 톤으로 녹음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형이 편차 약간씩 있겠죠 하지만 이게 R이 R이 달라요 맞아요 전체적으로 가진 재료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뭐 아주 재미있는 비교가 되겠죠 과연 이건 그냥 다 적시고 해볼게요 적시고 M80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81 아 이거? 이거는 진짜 칭찬할 만하다 와 어떤 느낌이냐면 M80은 M80 나름대로 저 가격에 저 다이나믹이 이런 소리를 낸다고 라는 느낌이고 381은 이 나름대로 음 비싼 값을 하네 라는 느낌이 드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정말 이 300만원짜리 이 컨덴서라는게 사실 접근하기 쉬운건 아니잖아요 이건 사실 방구석용은 아닙니다 방구석 미션용은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방구석에서 381을 쓸 일은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이 381을 구매를 고려하시는 뭐 어떤 스튜디오나 이런 곳에서 저희 뭐 비교 시연하는 것들이 약간 그런 레퍼런스를 여러분들이 확장하시는데 도움이 됐다면 그걸로 충분하고요 어차피 방구석에서 300만원짜리를 사봐야 룸 어쿠스틱 자체가 안 나오기 때문에 이 마이크의 포텔을 전혀 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간이 차음이나 흡음이 고려가 된 전문 작업실이 아니다 그러면 마이크는 웬만하면 100만원 밑으로 가세요 300짜리는 쓸 일 없습니다 솔직히 지금 저희가 마이크를 녹음을 받은 것도 오디오 인터페이스 사실 약간 안 맞긴 해요 왜냐하면 저 정도 마이크 쓰면 사실 뭐 조금 더 올라가는 게 올라가야 되는데 어쨌든 저희가 기본 세팅을 방구석 뮤지션을 보다보니까 아포지 듀엣을 기본으로 두고 있잖아요 이걸로 다 받고 있죠 저희가 편차 없게 하기 위해서 이걸로 이제 이게 이 마이크로 받았을 때 어느 정도 과연 얘가 받아줬을 것인가 그것도 의문이 사실 드는 건 사실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하이엔드급 200만원대 넘어가는 인터페이스로 바꾸게 되면은 애초에 똑같은 스피커에서 다른 소리가 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음의 문제는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만 어쨌든 여기서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는 차이가 분명히 존재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습니다 방구석에서는 100만원 언더에서 좋은 악기를 찾으시고 그리고 이런 악기들은 어느 포인트가 좋은지 여러분들이 이런 걸 통해서 그냥 여러분들 배경지식으로 잘 깔아 놓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이렇게 381을 같이 보셨고요 네 역시 비싼 마이크는 비싼 값을 하는데 비싼 값을 돈만큼 하는 건 아니니까 늘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서 잘 판단을 하셔서 적절한 가격대에 좋은 제품을 구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381에 대한 놀라움 그리고 214에 대한 그냥 리스펙 그리고 M80에 대한 경이로움 이렇게 마무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은총씨가 마무리 해주시죠 네 여러분 381은 방구석보다는 스튜디오에서 더 잘 맞는 것 같습니다 방구석 미션을 영상입니다 레코딩 타임즈